안녕하세요. 에피소드를 사랑하시는 수호신 여러분, 민상철입니다. 저는 1988년 럭기금성 황소축구단에 입단하여 프로축구 첫 3작경기와 첫 100골을 달성하였고, 선수로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시기를 여기 에피소울과 함께해서 행복했었습니다. 현재 저는 K4리그 평택시티즌FC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빨리 선정해서 여기 에피소울에서 많이 뛰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. 40년이 400년 이상의 명민구단이 되고, 또한 세계적인 구단들과 나란히 하는 에피소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에피소울 파이팅! 에피소울 파이팅! 에피소울 파이팅! 에피소울 파이팅! 에피소밍